책을 내시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쓰고 그렇게 쓴 책을 가지고 출판사 투고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판사 투고를 진행하고 난 뒤에 한 시간 있다가 한 출판사에서 제가 연락을 받게 돼요.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해보자 라는 얘기였고 제가 미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출판사에 사실은 투고를 했고요. 그 중에 몇몇 군데에서 제가 거절의 의사를 받았고 몇몇 군데에서는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몇몇 군데에서는 전체 원고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 원고가 없었거든요. 저는 원고를 다 쓰고 투고를 한 게 아니라서 그런 곳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다시 투고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어쨌든 완성된 원고를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제가 출판사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책을 내시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 쓰기를 하면서 놓쳤던 것 중에 굉장히 컸던 게 뭐냐면 바로 경쟁도서 분석입니다. 사실 제가 경쟁도서 분석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랑 비슷한 형태로 혹은 비슷한 주제로 글 쓴 사람들 걸 보면 너무 유사해질까 봐 사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한 문장 혹은 생각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아예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저는 그냥 제 거를 쭉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의 형태가 조금은 자서전 형태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살아온 1년간의 경험담을 사람들한테 글로 써서 주면 사람들이 그 경험담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나처럼 뭔가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런 형태의 책은 대부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글을 쓰시는 형태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미경 강사님, 유수연 선생님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글을 쓰시는 방식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인생의 생사고락을 넘나드는 분들 막 정말 내가 많이 아파봤거나 내가 진짜 살면서 정말 부자가 되었었거나 사실 저는 그러기엔 아무것도 아직 막 이렇다 할 대단한 걸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쓴 형태 자체가 아 이게 출판시장에서 팔릴까?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글이었던 거예요. 제가 썼던 글을 잘 분석을 해보면 SNS에 대한 내용을 쓴다라고 하면 SNS 관련된 그런 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직장인에서 퇴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돈 관리를 하게 됐고 돈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방법론 위주로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뭉뚱그려서 저의 1년 이야기를 쭉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라든가 저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파이가 조금 되게 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출판사에서도 하셨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딱 띵 했어요. 되게 웃긴 건 제가 팔리는 책을 써야지 라고 하면서 저는 쓴 거거든요. 근데 사실 경쟁사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되게 큰 거를 놓친 거죠. 뭘 놓쳤냐? 지금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써버린 거예요. 사실은 소비자가 필요한 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그 피드백을 받고 집에 와서 책장을 쭉 봤어요. 저희 집 책장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에세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혹은 프리랜서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나라는 그런 식의 좀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작 글을 쓰는 저도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더 많이 사서 봤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던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경쟁 도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 책을 구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분석했다면 제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색해보면 책을 쓸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려줘요. 뭐 문장을 짧게 써라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가 중요하다 경쟁 도서를 분석해라 출판사 투고를 할 때는 같은 주제의 책들을 내는 그런 출판사에 투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아니 그런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출판사에서는 저를 보고 혹은 저의 글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책이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잘 팔리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어떤 부류의 책이라서 이 책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쨌든 투자한 만큼의 그런 매출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죠? 출판사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팔려왔던 어떤 형태의 책들이 있고 소비자들이 그런 책들을 사왔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분석, 경쟁사 분석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출판사 투고를 하실 때 내 책이 과연 잘 팔릴 것인가? 잘 팔리지 않는다면 나는 책을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책은 너무 내고 싶은데 사실 이 책에 대한 시장성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굳이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책을 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독립출판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은 출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판이 아니고 브런치라든가 이런 데 연재를 해도 될 수가 있죠. 요즘은 책 팔아서 돈 버는 시대는 아니니까 나를 알리는 방식으로 책을 많이 쓰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책 안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 혹은 저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었던 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책을 출간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라는 기로에 사실 좀 빠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요. 책을 쓰시는 분들은 내가 이 책을 왜 쓰는가? 사람들이 이 책을 왜 구매해야 되는가? 잘 팔리는 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그 특징이 내 책에도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거는 책을 쓰는 일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되게 어렵죠. 그런데 책을 쓰는 것만큼 책을 쓰고 나서 출판사에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도 사실은 긴 시간이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드는 일이다 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조금은 무게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하루 만에 책을 써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1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책을 쓰신 분들은 저 같은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죠. 어쩌면 저를 보면서 아니 저런 생각도 안 하고 책을 썼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놓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라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출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배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